광주와 전남 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와 여수, 광양, 영광, 해남 등 전남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모레까지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은 5에서 15cm, 전남 내륙지역은 2에서 7cm로 예보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서해안을 시작합니다.